너희들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? 동생이 잘못했다. 선생님 잘못했어요. 뭘 잘못했는데? 뭘 잘못했냐고? 어? 요즘도 저런 선생님이 다 있네. 아빠 나 배고파. 안돼. 뭘 잘했다고? 너 오늘 밥 없어? 아 무서워. 최고. 응? 너 엄마 하라고 없이 누가 핸드폰 마음대로 쓰래? 어? 엄마한테 쓰래. 누구도 안 해서 그러는 거야? 이제 지켜주세요. 친척할 때 절대 안돼요. 이젠 지켜주세요. 아동 방임 절대 안돼요. 이젠 지켜주세요. 정서적할 때도 안돼 안돼요. 아이들 기뻐 릴리리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. 아이템을 지켜주세요.